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이석주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들은 셰프 리 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메시코 몬테리에 살고 있고 한국 음식 요리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이나 동양 음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배우고 싶어하여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되었어요. 물론 유튜브에 있는 다른 비디오들을 보시면 한국 음식이나 동양 음식에 대해 가르쳐주지만 멕시코에서 쉽게 구하기 힘든 특별한 양념을 필요로 하거나 혹은 특별한 재료가 필요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쏘리아나나 또는 hb 월마트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한국 음식 또는 동양 음식을 가르쳐 드릴 예정입니다. 네 물론 한국 음식이나 동양 음식 재료들이 여기 멕시코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재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하고 구하기 쉬운 재료들로 시작하여 알려드리며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예를 들어 떡볶이 같은 특별한 재료를 필요로 하는 음식을 추천해 주신다면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먼저 저와 같이 쏘리아나에 가보도록 할까요? 먼저 저와 같이 또는 있어요. 그럼 오늘도 제 Bett환아 Nacional Κ이 기다리고봐요. 그럼 어제 여러분! 그 Theresa Stone 누구 investment 人 Hol' die 호주 저는 거 다음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부터는 한국음식과 동양음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